안녕하세요. 미국 출시로운 대학의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머나먼 고국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 그 밖의 전 세계에서 미주은의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패밀리 분들 감사의 말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의 뉴스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5월 18일 화요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SEC Form 13F라는 것을 많이 살펴볼텐데 이 폼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EC Form 13F라는 것은 일단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관이 있죠. 증권거래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회사들한테, 투자 기관들한테 요청을 하는 폼입니다. 그래서 이 폼은요. 쿼터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제출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제출을 해야 되냐면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 중에서 좀 투자의 금액이 작은 기관들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100밀리언 이상,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모두 이 13F라는 폼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명성을 보장한다. 어떠한 투명성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자들이 어떤 홀딩, 보유 종목이 있는지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개월에 한 번이면 꽤 자주잖아요. 이렇게 자주 스마트 머니, 즉 우리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이런 투자자들이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좀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만드는데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Reliability,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간혹 에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틀리게 제출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에 어떠한 에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데이터가 약간 Reliability가 좀 떨어진다. 두 번째는 Timeliness of the Data, 일단 3개월 자료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번 월요일날 발표된 것은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그들이 투자한 종목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제서야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약간 시기상으로 좀 뒷붙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13F 폼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투자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대니엘 로비라든지 아니면 세스 클라라만 같은 사람이 어떠한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니엘 로비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한 명이 있었죠. 세스 클라라만. 이분이 세스 클라라만이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기회를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13F 폼 첫 번째 순서는요. 워런 베프트입니다. 과연 버크터 헬스웨이는 어떤 주식 종목의 변화를 지난 1분기에 보여왔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죠. 일단 워런 버프트의 버크터 헬스웨이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그들의 보유 종목에 주었다고 합니다. 일단 브리티시 인슈어런스 컴페니 영국의 보험회사를 새로 추가를 했는데요. 그 이름이 에이온이라고 하네요. 에이온이라는 보험회사를 새롭게 추가했고요. 그리고 크로거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슈퍼마켓 오너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인 크로거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버라이전도 굉장히 많이 애드를 했다. 추가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쉐브론 아시죠? 정유회사인 쉐브론 같은 경우는 벌크셰이가 이번에 커팅을 많이 했다. 하프를 커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의 종목 수를 지금 한 반 정도로 줄였다. 그래서 지금 벌크셰 해수웨이가 결과적으로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 탑10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역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 전분기에 비해서 변화는 없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변화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네 번째가 코카콜라, 다섯 번째가 크라프트 하인즈, 케첩하고 마요네즈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죠. 자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위까지는 사실 보유량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라이전을 좀 추가했죠. 8.3%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무디즈가 나옵니다. 무디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용평가 기관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용평가 기관은 S&P죠. 우리가 스탠다드 앤 푸월즈라고 부르는 S&P, S&P 500을 발표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S&P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무디즈, 그리고 피치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전 세계 신용평가 레이팅 시장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의 기업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라이전 헬스웨이가 8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US Bank Corp입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비타가 9위, 다비타는 메디칼 기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네럴 모터즈입니다. 제네럴 모터즈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가 7.6% 줄었다. 자,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라이전 헬스웨이의 보유 주식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빌게이츠 재단에서 어떠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빌게이츠랑 멜린다 게이츠가 이번에 이혼을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이 기관의 이름도 언젠가는 바뀔 것 같죠. 자, 어쨌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이번에 변동사항을 보시면요. 가장 큰 변동사항은 애플을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애플 그리고 트위터 주식을 이번에 다 팔아서 엑싯 나가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포지션을 잡았다. 즉, 가지고 있지 않던 주식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다름 아닌 쿠팡입니다. 쿠팡을 이번에 새롭게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추가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래시니까 좀 가지고 있던 보유량을 줄였다는 얘기죠. 페덱스를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3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으로 줄였네요. 그리고 월마트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11.6밀리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7.6밀리언으로 대폭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벌크셔 헬서웨이의 주식도 많이 감소시켰네요. 원래는 42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37밀리언으로 축소시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리어츠 매니지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어츠 매니지먼트는 폴 싱어가 운영하는 투자기관이고요. 일단 이니시에이트 포지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던 주식을 새로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디스커버리를 새로 샀네요. 마치 이번에 디스커버리가 AT&T와 합병할 것을 미리 안 것처럼 이렇게 디스커버리를 추가해버렸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또 담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디스커버리 말고도 이번에 새롭게 포지션을 오프닝한 종목에는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 트레이드 데스크도 하루 만에 20%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따라서 엘리어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면 그 종목을 줍줍하는 경향이 있네요. E2 오픈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했고 라이언 에어. 라이언 에어는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유럽 간의 저가 항공을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어츠 이번에 컷했다. 그래서 보유 주식을 좀 줄였다는 얘기죠. F5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프랭코 네바다. 이렇게 두 주식은 가지고 있던 보유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콜 메딕스라는 주식도 줄였고요. 대신에 좀 보유 개수를 늘린 주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포지션을 부스트했다. 많이 올렸다는 거죠. 트위터를 좀 더 많이 산 것 같고요. 스냅 그리고 핀터레스트 마라톤 페트로리움. 이렇게 네 종목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양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타이거를 보시죠. 자 타이거 글로벌은 콜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체이스 콜맨이고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창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치펀드 매니저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가장 큰 변화는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2.6빌리언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로블록스 주식을 이번에 새롭게 매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던 주식이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흡수하면서 이 해치펀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로 많은 보유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좀 타이거 글로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에셋의 규모가 41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지난 3개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분기 동안에 새롭게 포지션을 연 주식의 종목들을 보면 아펌이라든지 럼블, 쿠팡, 디지털 오션, 그리고 올로, 오스카 헬스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주소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 개수를 늘린 종목들도 있죠. 자 포지션을 늘린 종목들은 쿠파 소프트웨어, 비용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큐사인, 도어데시, 마이크로소프트, 시,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스노크플레이크, 스퀘어, 스몰로직, 그리고 줌 비디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021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이거 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탑1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보유 종목은 JD.com 중국 기업이네요.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이 지금 10%라는 보유량을 보이면서 1위에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7.4%, 로블록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추가한 종목인데 벌써 3위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6%고요. C가 4.9%로 4위, 아마존이 5위고요. 그 다음에 6위는 핀도우드입니다. 핀도우드 역시 중국 기업이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큰 농업 중심의 테크 기업입니다. 농부들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이커머스 성격을 가진 그런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의 4.3%가 핀도우드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플로우 글로벌, 아플로우 글로벌은 투자 회사죠. 페이스북 3.8%, 카바나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10위에 랭크된 그룹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렇게 타이거 글로벌의 탑홀딩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매우 유명한 투자자죠. 세스클라만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기업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베스터들이 팔로우하는 투자자가 바로 세스클라만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번엔 세스클라만이 포지션을 늘렸다.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인텔 그리고 알파벳, 페이스북, 코버에 많은 물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바우포스트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탑1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굉장히 의외의 이름이 나오네요. 인텔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9%의 투자금이 인텔에 들어가 있고요. 2위가 리버티 글로벌. 리버티 글로벌은 영국의 텔레콤 회사입니다. 11.1%. 이베이 잘 아시죠? 8.9%. 코보가 4위에 마크하고 있네요. 5G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7.6%. 비어센 역시도 통신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우포스트 그룹은 통신회사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알파벳이 4.8%. 윌리스타워즈 워슨. 윌리스타워즈는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회사고요. 4.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고요. 폭스 3.7%.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요. 마이클 버리의 싸이온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빅시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투자자 한 명이 공매도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완전히 떼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인데요. 이때 이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하고요. 그때 그 실존 인물이 바로 마이클 버리다.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투자자고요. 이번에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온이라는 투자 회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메르시하다. 공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싸이온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푸드 옵션을 지금 걸었는데요. 테슬라에 지금 80만 주 이상의 푸드 옵션 푸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옵션을 건 거죠. 그래서 굉장히 테슬라의 미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이온은 크라프트 하인즈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콜 옵션 아까는 푸드 옵션이잖아요. 푸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는 거고요. 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서 옵션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인즈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좋게 보는 기업은 페이스북도 지금 콜 옵션을 55만 주를 샀고요. 또한 알파벳 역시도 클라스 C 쉐어에다가 지금 8만 주 정도를 콜 옵션을 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들을 굉장히 좋게 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옥시덴탈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22만 5천 주를 새롭게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줄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댄 로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기관의 이름은 3rd 포인트고요. 3rd 포인트의 3월 31일 기준에 탑홀딩 탑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의 자리에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올라가 있죠. 업스타트 홀딩이 올라가 있는데요. 업스타트 홀딩은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기업입니다.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출 사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 기업을 지금 3rd 포인트라는 유명한 투자 회사가 매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업스타트라는 기업은요. 저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소개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하자마자 기업의 주가가 거의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좀 언급을 피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좀 떨어져 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것은 PG&E고요. 세 번째가 디즈니, 네 번째가 다나허드, 그 다음에 페이세이프트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영국 쪽에 있는 핀테크 기업인 것 같고요. IAA, 인투이트, 코스타그룹, 벌링턴 스토드, 알파벳 이렇게 10개 주식이 지금 가장 많은 보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스에 대한 뉴스인데요. 혹시나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은 좋지 않은 뉴스가 있어서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코인베이스 is issuing a convertible bond. Why its stock is dropping? 코인베이스가 convertible bond를 이슈했다. convertible bond, bond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중에서 convertible은 바꿀 수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convertible bo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월요일날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왜 깜짝 놀라게 했냐면 convertible bond를 오퍼했기 때문이죠. convertible bond라는 것은 회사체잖아요. 따라서 회사체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채를 늘린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3빌리언에 되는 굉장히 대규모죠. 대규모의 convertible bond를 이번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어제 2.6% 장이 마감된 이후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convertible bond 같은 경우는 그냥 bond보다도 사실 더 좋지 않죠. 왜냐하면 convertible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이제 바꿔질 수가 있잖아요. 주식으로 바꿔진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석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의 개수가 는다는 거잖아요. 주식의 개수가 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convertible bond를 이슈한다는 것은 결코 기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전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회사가 다이렉트 리스팅을 한 한 달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IPO를 하지 않았죠. 전통적인 IPO를 하지 않고 그냥 직산장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현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IPO를 하지 않고 바로 직산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어닝 보고서를 보면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죠. 지금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매출이 급등하면서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필이면 전환 채권을 발행하면서 현금 양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본드를 사용하는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뉴스를 발표하면서요. 회사의 공식적인 성명은 이랬다고 합니다. 회사의 발란시스를 조금 더 공고히 한다. 조금 더 강력한 발란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환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꿈꿍이를 좀 알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캐시우드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윗을 굉장히 많이 날리면서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 테슬라의 자동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결제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을 보고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가 좀 불만스러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죠. 캐시우드의 ARK는 디베이트에 참가를 했다는 거죠. 그 논쟁에 참가를 했는데 어떠한 논쟁이냐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인가 뭐에 대한 결정이냐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옳은 결정인가 옳지 않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디베이트 즉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요. 환경을 망쳐가면서 비트코인을 그 지불 수단으로 받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이제 일종의 이유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캐시우드는 반박을 하고 나선 거죠. 캐시우드의 펌이니까 ARK죠. ARK 인베스트는 다시 한번 그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들의 입장이 뭐였냐면 캐시우드 그리고 ARK는 항상 주장을 해왔었죠. 비트코인의 마이닝은 환경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ARK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을 해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하죠. 탄소가 배출되는 이 환경을 망치는 에너지에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 에너지로 빨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 방향 이 전환을 굉장히 빨리 진행시켜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친환경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틸리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즉 풍력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열 발전 이렇게 발전을 돌릴 때 하루 종일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열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 때만 한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에 에너지를 만들면 이 에너지를 저장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즉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배터리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친환경 유틸리티 기업들이 이 배터리의 시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많은 부분 이동을 못하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크립토커런시 마이닝을 이러한 기업들이 하게 되면 이러한 친환경 유틸리티 기업들이 크립토커런시 마이닝에 참가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익이 올라갈 때 이 수익을 이용해서 배터리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빠른 시간에 친환경 유틸리티 기업들이 배터리의 보유량을 늘리고 결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에너지 형태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ARK입니다. 자 다음은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또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그런 기업이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퀘스트 다이아그노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그노틱스라는 것은 진단하는 거죠. 의료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이아그노틱스 비즈니스에 뛰어든다. 진단 비즈니스에 뛰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아마존이 보고되기를 플래닝하고 있다.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다이아그노틱스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 사업에 뛰어들면서 어떠한 진단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요. 일단은 코비드 나인틴 바이러스 진단을 먼저 하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섹추얼리 트랜스미티드 인팩션. 성병을 얘기하는 거죠. 성병 진단. 그리고 클리니컬 제노믹스니까 유전자에 관련된 그런 치료에도 지금 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가장 먼저 코비드 나인틴 테스트 진단 킷을 6월 달에 론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요.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까지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다이그너틱 서비스니까 진단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만 모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커머스 기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부터 좀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다음에 퀘스트 다이그너틱스는 지금 주가가 2.7%가 빠졌다고 하죠. 자 다음에 아마존에 대해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인톡스 위드 어코이어 필름즈 MGM 스튜디오 MGM 스튜디오를 이번에 인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 디스커션이니까 아직은 이제 협상 중인 거죠. MGM이라는 것은 미니 메이저 필름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자 영화를 만드는 스튜디오죠.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가 만든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본드 007입니다. 그리고 이제 007 외에도 로키 시리즈도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에픽 채널이라는 TV 쇼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TV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최근 들어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아마존의 투자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마존의 투자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준 기관은 모간 스탠리입니다.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노웩이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6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23년 앞으로 2년 후죠. 앞으로 2년 후에 6천 달러까지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을 해줬습니다. 지금 주가가 3270이기 때문에 만약에 6천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브라이언 노웩이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PEG 레이셔를 바라보면요. PEG 레이셔가 1.2배가 나오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PEG는 PE 레이셔를 G, 그로스 레이셔로 나눈 겁니다. 즉 PE 레이셔는 뭐죠? 어닝에 비해서 그 프라이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레이셔잖아요. 이 레이셔를 성장률로 나눈 것이 PEG 레이셔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피터 린치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이 PEG 레이셔가 1 밑으로 떨어지는 주식에만 투자를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PEG 레이셔는 사실 피터 린치라는 투자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G 레이셔가 1.2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1.2밖에 되지 않는 PEG 레이셔는 다른 테크 기업에 비하면 한 30% 정도 지금 저렴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아마존이 다른 테크 주식과 같은 PEG 레이셔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 얘기는 1.2에 불과한 PEG 레이셔가 1.7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월마트의 주가보다 45% 정도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너무 좋고 여러가지 호재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성을 생각해 볼 때 PEG 레이셔가 1.7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EG 레이셔가 1.7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2배 아니면 2.5의 PEG 레이셔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5천에서 6천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 3천 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 아마존의 주가가 5천에서 심지어 6천까지도 2년 안에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간 스탠리의 공식적인 예상 주가는 아직까지는 4,500의 프라이스 타겟이 구성되어 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의 내용은요. AT&T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뉴스를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AT&T가 굉장히 메가 딜을 성사시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 컨펌즈 딜 투 머지 워너메디아 위드 디스커버리 워너메디아는요. AT&T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사업부죠. 이 미디어 사업부를 띄어서 디스커버리라는 또 다른 미디어 기업과 이번에 합병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AT&T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포말리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 딜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너메디아라는 사업부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둘이 합병을 해서 새로운 독립회사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AT&T의 한 부서로 속해져 있는 워너메디아가 떨어져 나가서요. 디스커버리랑 합병을 하고 새로운 기업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기존에 AT&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요. 이번에 새롭게 형성되는 기업의 71%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주주들은 29%의 지분을 갖게 되고요. 자 요 딜은요. 이미 AT&T의 보드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보드에서 이미 양쪽 다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미디어 그룹이 새롭게 판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BO라든지 워너브라더즈, 디스커버리, DC 코믹스, DC 코믹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트맨이라든지 슈퍼맨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죠. CNN, 카툰 네트워크, HGTV, 푸드 네트워크, 터너 네트워크, TNT, TBS, 유로스포츠, 마그놀리아, TLC, 애니멀 플래닛,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한꺼번에 소유하게 되는 대형 미디어 그룹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 보시면은 AT&T의 주가는 3.4%가 올라가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16%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AT&T는 마이너스 4%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9%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AT&T의 주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컨텐츠 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구독자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신생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AT&T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AT&T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 캐시우드가 기사 내용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최근에 전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서 혁신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AT&T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배당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한운수 없이 부채를 계속 늘려 나갔던 기업이 바로 AT&T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커다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부채를 더 늘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워너메디어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AT&T의 수익률 그리고 어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AT&T가 주주한테 주고 있는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한 50% 이상 줄어들 거라는 그런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AT&T에 투자하는 이유는 성장이 아니고 배당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 딜로 인해서 AT&T의 배당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요. 엄청난 수의 배당 투자자들이 AT&T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 AT&T가 심사 숙고 끝에 굉장히 모험을 하면서 이번 딜을 성사시켰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AT&T의 CEO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CEO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뉴스 클립의 영상은요. AT&T CEO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CEO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인터뷰 보시면서 과연 이번 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한테 이득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를 한번 AT&T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재미있게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유용한 내용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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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course now. Well, David, look, you know, things have changed a bit since we did the transaction. And despite the fact that, you know, we are doing this relatively quickly, shareholders have still done reasonably well with this decision. I think when you look at, you know, the cash flows that we generated during that period of time, look at asset sales we've made. And, you know, frankly, I have an incredible degree of confidence that David's going to do a wonderful job running this business. And as soon as we put this equity out there, we're going to see the natural re-rating that we intend to see. In fact, I think you're seeing that in the stock this morning where, you know, our shareholders are enjoying the run-up in the discovery stock right now, given the fact that they're going to own 70 percent of this new equity. So, you know, I feel by and large, frankly, that while we're reversing course, so to speak, or adjusting our approach right now, it hasn't been without the hard work of a lot of people who have built a really interesting franchise that I think is why David sees a compelling reason to put these together. And why now? It's because we're able to break through and get a domestic direct-to-consumer business off the ground with a great subscriber base. We, you know, have had a fantastic year. The team's done a wonderful job in making that happen. And the reality is we now have in front of us this great opportunity to scale this globally and create a tremendous amount of value. And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he equity to line up with the right shareholder base that wants to take that ride and is willing to put that kind of a multiple on it. And if I step back and think about where we initially started this, which was to drive value into our connectivity services at AT&T, as I've shared with you before, we've seen some really good progress on things like churn and customer acquisition. But the benefit of that is outscaled right now by this global direct-to-consumer opportunity. And I think I owe it to the shareholders of AT&T to let this dog hunt and let it scale in the way it should. Okay. You know, David. Okay, David, yeah, go ahead. Yeah, look, I think the very simple mission here is not just that we're better together in the media side, but that we're probably the best media company in the world with the greatest IP, the most iconic IP. You know, Batman, Superman, Wonder Woman, Sex and the City, Entourage, Game of Thrones. And this idea of a full-on global IP company and the ability to take 71% of the AT&T shareholder base and together really assure that Warner, together with Discovery, will be a really strong global force. But also that the vision for John and I was the number one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the world and the number one media company in the world. And that's the mission that we're both on. And I think we both now have the tools to accomplish it.